전 세계 여러분 아직도 네이버 쇼핑에서 비싸게 당구대 당구용품을 구입하는가요? 거품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희는 허위 매물과 타업체 매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중 마진이 생기는 구조죠 전국 3군데 창고 글코가 실제 매입한 물건으로 거품을 완전히 빼고 전국 도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는 글코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글로벌 코리아의 글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업체가 전국 각 지역별 창고 보이로 작업비 최저가와 당구대 도매가로 소비자분들께 최대한 유리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한 곳은 2020년 9월 29일 포항시남구 대도동 가정집이고요 1개월 전 판매 영상 프로암 알파 대대 철거 후 납품한 곳입니다 제품명은 허리우드 루치아노 국제식 중대 아스트로 열선입니다 일반 중대보다 조금 크고 대대보다 조금 작은 3쿠션용 중간 사이즈 당구대입니다 당구대 교체라서 부자재 짓기는 제외하고 납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분들의 목소리 눈빛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글코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자신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